네, 여러분들 반갑습니다. 트렌드를 앞서가는 요즘영어 엄지쌤입니다. 우리 오늘은요, 현재 중3인 학생들, 2024년 기준으로 중3인 학생들이 고1로 넘어가는 시기, 그게 2025년이죠. 이 2025년의 대변화의 시기가 예정되어 있습니다. 어떤 것들이 변하는지, 뭘 알고 있어야 될지, 선생님이 살펴드리도록 할게요. 자, 먼저 수능과목 통합, 그리고 내신 5등급제로 변경, 고교학점제 도입, 이렇게 세 가지를 좀 살펴볼 거예요. 근데 이제 수능과목이 통합된다는 거는요, 영어는 해당이 없습니다. 이렇게 통합된다는 게 뭔가 분열되어 있다가 통합이 되어야 되잖아. 그래서 국어, 수학, 사회, 과학은요, 다 선택, 개인이 선택할 수 있는 것들이 있었고, 그 선택과목이 이제는 선택지가 없어지면서 다 통합돼서 하나의 시험지로 시험을 보게 되는데, 영어는 원래 그랬어. 영어는 원래 선택지가 없었어요. 그렇기 때문에 똑같다라고 생각하시면 되고, 수능에서 다른 것들은 다 변하지만 영어는 그대로다. 조금 소외된 면이 있어요. 그래서 영어는 기존의 선배들이 EBS 연계교제라는 것에서 연계되어서 시험이 수능에서 나왔었는데, 그것도 동일하고, 우리도 절대평가예요. 90점부터 100점까지가 1등급, 그 밑에 80부터 89까지 2등급, 이렇게 내려오는데, 그것도 그대로 이어진다. 그럼 수능은 사실상 우리가 신경 쓸 게 없네, 영어 면에서는. 그러면 뭘 신경 써야 되냐면, 내신을 신경 쓰셔야 되는데, 이 내신이 5등급제로 바뀌어요. 지금 9등급제거든? 근데 그거를 학생들을 9단위로 나누다가 5단위로 나누니까 어때? 좀 더, 덜 나뉘겠지. 다시 말하면 변별력이 떨어지게 되는 거야. 내신의 변별력이 떨어져요. 옛날에는 1등급 맞는 게 굉장히 힘들었는데, 이제는 1등급 학생이 좀 많아지는 그런 사태가 발생하는 겁니다. 현재 4%까지 1등급이에요. 100명 중에 4명이 1등급이야. 5등부터 2등급. 그랬는데 이제 그거를 10등까지 1등급을 주겠다는 거야. 4등까지 1등급이었는데, 10등까지 1등급이에요. 현재 체제에서, 9등급 체제에서는 10등이면 2등급이거든? 근데 2등급 꼴찌거든? 거의. 근데 이거를 1등급을 주겠다는 거야. 그러니까 1등급 학생이 엄청나게 많아지는 거야. 1등급 받기가 예전보다 쉬워지는 거죠. 그래서 개꿀이네 이렇게 생각하실 수도 있어요. 근데 맞아. 일부 그런 면이 있긴 하지만, 그럼 내가 만약에 운이 나빠서 11등을 해버렸어. 그럼 2등급이죠. 옛날에 2등급은 2등급도 꽤 잘하네. 근데 요즘은 바뀌고 나면 2등급 하면 1등급과 그 간격이, 갭이 굉장히 커질 거다. 그래서 1등급을 모두 막기 위해서 엄청나게 애를 쓸 겁니다. 1등급을 놓치면 거의 힘들다라고 얘기를 할 정도로 그런 일이 벌어질 수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이제 내신 5등급의 이면에 이런 일이 있으니까 너무 안심하시면 안 되고요. 고교 학점제라는 게 도입이 될 건데 얘는 뭐냐면 대학생들처럼 이제 내가 과목을 선택해서 듣게 하겠다는 거예요. 대학생들은요. 사람마다 다 시간표가 다릅니다. 우리는 지금 반마다 시간표가 다르지만 한 반 학생들은 시간표가 똑같죠. 근데 지금 이제는 그렇게 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선택을 잘하셔야 돼요. 과목 선택을. 여러분들한테 과목 선택을 맡길 거니까 내 진로에 맞게 내가 대학 가는 거에 유리하게 해서 과목 선택을 잘 하셔야 된다는 게 조금 어려울 수 있고요. 이 지원되는 학과와 관련해서 수강을 해야 될 수 있다. 이 아직 이거는 픽스된 건 아닙니다. 대학들이 이제 입시 요강을 발표하면 그때 알게 되겠지만 지금 봐봐. 이것만으로 우리 대학에 잘 맞는 학생을 골라내기가 어려워. 변별력이 떨어진다 했잖아. 누가 더 잘하는 학생인지 누가 우리과에 맞는 학생인지 판단이 어렵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어떻게 하냐면 추가적인 장치를 도입할 거예요. 그 추가적인 장치가 논술 시험을 보게 한다거나 대학에서 자체 시험을 내서 그걸 보게 한다거나 면접을 보게 한다거나 다양할 수 있지만 플러스로 이런 걸 볼 수 있는 거지. 우리과랑 맞는 과목을 들었나? 얘가 진짜 우리과랑 뭔가 관련해서 하고 싶었던 애가 맞나? 이런 걸 볼 수 있죠. 혹은 관련되어서 대회를 나간 적이 있나? 상 받은 적은? 이런 걸 할 수 있죠. 그래서 이런 추가적인 과외 활동을 신경 쓰셔야 될 확률이 높습니다. 고교학점제를 도입을 하면 영어는 아마 1학년 때는 공통 영어 1, 2라서 선택할 게 거의 없을 거예요. 동일한 수업을 들을 거고 2학년 때 영어 1, 2를 들을 확률이 높습니다. 영어 1, 2를 안 하는 학교는 아마 없을 거예요. 왜냐하면 여기에서 수능이 나오거든. 근데 이게 그냥 우리 중간고사, 기말고사 나오듯이 여기에 있는 거 그대로 해가지고 나온다는 건 아닙니다. 그냥 이 정도 수준에서 이 정도의 그런 독해와 그런 지식 이런 거를 물어보는 문제를 낼 거다 라기 때문에 사실 크게 의미는 없습니다만 수능에 포함되는 과목이기 때문에 아마 다 나갈 거예요. 그러면 공통 영어 1, 2랑 영어 1, 2 빼고 나머지 이 밑에 있는 것들 있죠? 이게 이제 여러분들의 선택에 달려 있는 겁니다. 됐어요? 현재는 이제 이거를 선생님들이 과목을 개설해 주는 거지 어떤 선생님이, 김험지 선생님이 영어 문학 읽기를 개설하고 다른 선생님이 영어 발표와 토론을 개설하고 이런 식으로 개설한 다음에 여러분들이 수강 신청을 해서 듣는 거예요. 무슨 말인지 알겠지? 그러면 우리 반에, 아니 우리 학교에 선생님들이 이걸 다 열 수 있는 여력이 없을 수도 있잖아. 그렇게 되면은 이제 중요한 과목 같은 경우 다른 학교에 가서 들을 수도 있고 혹은 온라인 수강을 할 수도 있게 그렇게 한다라고 얘기는 해요. 아직은 어떻게 될지 모르겠지만 어쨌든 그런 상태입니다. 그럼 만약에 내가 미디어 학과 가고 싶어 신문방송 학과 가고 싶어요 아나운서 될 거야 그러면 어떻게 해야 돼? 미디어 영어 같은 거 영어 발표와 토론 같은 거 이런 거를 들었는지 대학에서 확인해 볼 수 있죠. 이런 걸 들은 학생들이 좀 더 유리한 점수를 받을 수도 있는 거죠. 아직 확정된 건 아니지만 그러니까 내가 어떤 일을 하고 싶은지에 대한 고민을 조금 더 일찍 해야 될 수도 있습니다. 됐나요? 그렇습니다. 그리고 플러스로 내가 선택을 해가지고 시간표를 짜다 보면 중간에 비는 시간이 생길 거야. 그런 걸 우리가 대학생들은 공강이라고 해요. 공강 비는, 비는 시간 이때 와 중간에 공강이 있어? 막 4교시, 4교시 때 배도 굽고 막 쉬고 싶잖아. 이때 그냥 대학생은 쉴 수 있지만 우리 고등학생들은 이때 와 개꿀이네 하면서 막 쉬면 안 돼요. 막 밀스 보고 이러면 안 된단 말이야. 이때 어떤 활동을 하는지가 되게 중요할 수 있어요. 왜냐하면 말했잖아. 1등급이 너무 많아. 그러니까 이것만으로, 성장만으로 이제 대학생을 뽑아갈 수가 없어요. 그래서 공강 시간을 이용해서 얘가 뭘 했지? 얘가 대회 준비를 했나? 공모전을 나갔나? 얘가 뭔가 동아리 활동을 했나? 이런 게 되게 중요할 수 있습니다. 논문을 썼나? 이런 거예요. 이런 것들에 신경을 좀 쓸 줄 아셔야 되고 내신 변별력이 약화되는 건 너무너무 맞습니다만 내신을 버려도 되는 것은 절대 아니다. 1등급을 못 맞을 경우 여러분들이 원하는 대학 아마 못 가게 될 확률이 높기 때문에 내신은 여전히 열심히 챙겨야 되는 과목이 될 거다. 부분이 될 거다라는 거 알려드리고요. 그러면 영어는 어떻게 하냐? 영어는 기존 방식 그대로 하시면 되는데 기존 방식의 4대장이 뭐예요? 어휘, 업법, 해석, 독해입니다. 해석이랑 독해는 달라요. 얘는 한국말로 이해할 수 있는가고요. 그리고 그 이후에 글을 이해하는가가 독해입니다. 우리가 한국어는 잘하지만 국어 시험은 100점 못 맞는 거랑 똑같은 거예요. 그래서 얘는 논리가 필요한데 이것까지 해서 총 4가지를 균형감 있게 공부를 하셔야 됩니다. 여러분들이 제일 안 하는 게 어휘야. 선생님이 미리 얘기하는데 고등학교 올라올 때 이 어휘 때문에 처음에는 조금 잘하다가 나중에 완전 무너지는 학생들 너무 많습니다. 어휘 반드시 하셔야 돼요. 원하는 단어장을 사든 내가 뭐 잘 맞는 선생님의 어휘 강의를 듣든 어떻게 해서든 이 어휘장, 단어장 있잖아. 처음부터 끝까지 여러 번 복습하셔야 됩니다. 그거는 꼭 선생님이 다른 것들은 알아서 잘하는데 꼭 어휘는 안 하더라고요. 그래서 얘기하고요. 플러스로 서술형 연습 너무 중요해질 겁니다. 기존에도 영어는 거의 서술형에서 다 갈렸어. 서술형에서 다 1, 2, 3등급까지 갈렸다고 보시면 돼요. 객관식 다 맞춰도 3등급 이상 받기 어려워요. 서술형 다 못 맞으면. 근데 앞으로는 더 강화될 가능성이 큽니다. 그래서 내가 영작 잘 하는지 장문 연습 많이 해놓으시고 그리고 서술형에 꼭 장문만 나오는 건 아니거든요. 여러 가지 다양한 서술형, 유형에 대해서도 좀 익숙해져서 오셔야 될 필요가 있겠습니다. 되셨나요? 여기까지 해서 여러분들이 참 많은 것이 변화하는 시기라서 불안한 점도 많을 텐데 그래도 영어는 비교적 변화하는 폭이 적기 때문에 좀 안심하시고 그동안 해오던 거 잘 해오고 있었던 거 그대로 더 열심히 하시면 되겠습니다. 수고 많으셨고요. 우리 다음 시간에 또 만나요.